흠흠 아아 뭐야 영 2단계부터 일단 합시다 알았지 알았지 할게 많아 바빠요 되게 바빠가지고 일단은 연합 2단계를 찍어주시고 300개밖에 안되네 연합 2단계 찍고 뭐줍니까 아 또 재밌었던 전호구나 아 그러네 야 뭐 잼스톤을 뿌려주네 뿌려줘 무진장 뿌려주네 아 엄청 뿌려주네 자 2개 찍을 수 있는데 아 복지가 나오는군요 이제부터 일단은 보스를 전 먼저 돌아야 되니까 다 찍히네 잠깐만요 이거는 안할거고 3개 이렇게 먼저 찍고 나서 하던가 해야 되겠는데 아 보스 아예 마일리지 그다음에 아 이거는 아직 안되는거네 이게 꽉 차야되는거네 굿 아 점점 캐릭터가 자동으로 세지는군요 괜찮네 아 오케이 영웅 뚫어줍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